안녕하십니까 호이티비 입니다 오늘은 리뷰할게 노마드 로우폴딩 체어 거든요 블랙 지금 쓰고 있는건 아베나키 어셈블 체어 2 인데 그거는 대형이에요 근데 요건 한 중형 정도 되거든요 요건 애들이 쓰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언박싱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원래 제가 플래치어가 종류가 많은데 보통 다른 플래치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철로 그러면 이제 파쇄석 같은데 바닥이 다 이렇게 긁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기다리다가 산거에요 아베나키 어셈블 체어 2 도 마찬가지고 밑에 이 고모 같은게 있어 갖고 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접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릴께요 네 여기 접힌 모습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 되요 일렉스 체어나 뭐 이런거 보다 훨씬 적으니까 요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요 플랫체어만 지금 4개 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멍 같은거 할 때는 저렇게 접는거에요 저렇게 그리고 불멍 같은거 할거는 bbq 의자 그 두개 있어 갖고 불멍 같은거 할 때는 그 난로 앞에 가까이 불멍 할 때 앉아서 이제 불 째고 하거든요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작은 별이랑 큰 별이 이렇게 앉았거든요 어때요 편해요 어떤게 편해요 어떤게 가장 편한거 같아요 이 의자는 거기 가요 이제 캠핑가서 요거 쓸거에요 네 이제 인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네 인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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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